같이 솟는 금리 카드 현금화 전문업체 소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니뱅크입니다 요즘 높아진 금리에 대출 걱정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 이용하기 좋은 카드 현금화 서비스 소개 도와드릴게요 카드 현금화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소액, 결제, 현금화 같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카드 현금화와 달리 단기 대출은 높은 이자와 이걸 결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장기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 드리는 우니뱅크에서는 복잡한 절차 신용등급 대출 이력 조회 등이 필요 없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로 이용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신 만큼 진행하여 신속하게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무허가업체, 사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식업체인 우니뱅크에서 믿고 이용하시면 친절한 상담와 함께 5분 내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니뱅크에 대하여 소개 드리자면 우니뱅크는 상품권 매입 회사인데요 본인명예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에 판매하게 되면 즉시 매입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일방적인 대출과 다르게 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이어서 많은 고객님들이 다시 찾아주시는 서비스예요 고정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정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 고정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